한글자막 by 한효정 당석이를 만나 우호 교류 20년을 축하하는 환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시장과 당석이는 양 도시 간 경제 교류 협력 등 다방면에서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우수시정 정책과 인적 교류를 적극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구시와 단항시는 2003년 우호 교류를 시작한 이해대표단 상호방문과 대구의료관광홍보센터 개소, 대구북합회 1, 2호점 개소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5일 북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되면서 제1국가산업단지 조성 결정 이후 14년 만에 신규 국가산단을 유치했습니다. 대상지는 달성군 화원읍 부라리에서 옥포, 반경리 일원으로 화원옥포 나들목과 국도 5호선, 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도시철도 1호선이 인접해 있는 등 교통과 물류 여건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대구시는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문화자원과 인접한 입지 특성을 활용해 저탄소사회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이고 힐링이 함께하는 대도시형 그린산업공간으로 특성화할 계획입니다. 신규 국가산단의 개발규모는 약 330만 제곱미터며, 이중산업용지는 141만 제곱미터 정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가 창업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위해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민간투자연계형 R&D 분야와 창업초기기업 R&D 분야로 민간투자연계형은 창업 후 7년 이내 국내외 민간투자자로부터 1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매출 100억원 미만 기업입니다. 창업초기기업은 창업 후 5년 이내 매출의 20억원 미만의 기업 중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사업화 성공으로 신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대구테크노파크나 대구창업허브 홈페이지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